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이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이렇게 어떤 대상을 사람이라든가 어떤 물체를 마음대로 이렇게 옮기는 마음대로 이동해서 위치를 바꾼다던가 삭제해 버리던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사진에서는 여성이 앞쪽에 있고 여성이 앞쪽에 있고 남성이 뒤쪽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성이 원래 원부는 여성이 뒤쪽에 이렇게 나란히 남성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얼마든지 여하치 어떤 개체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지금 자동차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원부는 여기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막의 길을 길 그 사막 도로에 있죠 이제 이것을 넣으면 이와 같이 차량이 원래 여기 있던 차량이 이렇게 이동을 쉽게 사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이 장소는 도로에 맞게 사라진 차가 원래 사라진 그곳의 도로에 맞게 다시 AI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 원래 살아있는 건 여기 있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새로운 사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만 아니고 사진 속에 있는 어떤 개체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동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속의 사람이라던가 어떤 대상을 마음대로 사진 속에서 위치를 이동하고 이동된 그 위치의 인공지능으로 화면이 맞게 메우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갤러리를 스마트폰의 갤러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가 그렇게 대상을 이동하려고 하는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남성이 이쪽에 있고 여성이 지금 현재 아주 우울하게 앉아 있죠 그래서 이 남성을 조금 이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여성 가까이 있는 쪽으로 당겨 보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연필 있죠 편집기 편집기 이걸 터치합니다 편집기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이 뭐냐면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생성형 편집입니다 생성입니다 생성 자 이것을 툭 터치했어요 터치하고서 이동하거나 삭제할 여기 보시면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세요 했죠 이 작업입니다 자 이 남성의 테두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서 테두리를 쭉 이렇게 그려서 연결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가장자리에 점선이 생겨요 이걸 누릅니다 누르면은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까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놓겠어요 이렇게 놓으면은 다시요 이렇게 이동해 놓았어요 놓은 다음에 하단에 여기 생성이라고 있죠 생성이라는 것을 터치하면은 남성이 이동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생성 터치 하겠어요 하단에 생성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모이지를 채우는 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라진 영역을 추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 남성이 아까는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 더 다가갔죠 이동시켰죠 이렇게 감쪽같이 이동시키고 이렇게 감쪽같이 이동시키고 이동된 이 부분에는 이렇게 화면에 맞게 화면을 채웁니다 인공지능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여기 보면은 원본 보기가 있어요 이것을 눌러보면은 누르면 보세요 남성이 오른쪽에 있죠 다시 놓았어요 원본 보기를 터치합니다 남성이 오른쪽에 있죠 놓으면은 왼쪽으로 이동시켰죠 이와 같이 감쪽같이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료라고 있죠 하단에 완료를 터치하면은 완료를 터치하면은 여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상단에 쭉 보시면은요 다른 파일로 제장이 있죠 다른 파일로 제장이 이걸 터치해서 사진을 제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옆에 3점을 터치하면은 크기 변경이라던가 설정 이런걸 할 수 있어요 자 다른 파일로 저장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따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사진은 요건데 남자가 떨려있잖아요 여기서는 남정이 이렇게 붙어있는 가까이 있는 사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보겠어요 여기서 요 남성을 남녀 두 사람이 조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단에 연필이 있죠 편집기 편집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생성이란 아이콘이 있죠 이 생성이란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생성이란 아이콘을 터치하기 전에 할리는 작업을 요 뒤에 있는 열성을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생성을 터치합니다 생성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선택하느라 테두리를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했죠 요것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여성을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립니다 어떤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은 이 그린 대상을 여성을 대상이 점선이 되었죠 가장자리에 이것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 여성을 앞쪽에 갖다 놓으세요 앞쪽에 갖다 놓고서 그러면 앞쪽에 갖다 놓으면 이 여성은 이렇게 왔는데 이 뒤쪽이 뭐로 채울 거냐 문제죠 이걸 채우는 것은 인공지인으로 모두 다 채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생성을 누릅니다 생성을 터치합니다 생성을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사라진 영역을 추구하는 중이다 하고 이동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새 풍경을 그리는 중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여성이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보기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요 원본은 보세요 자 원본은 보세요 원본은 여성이 뒤쪽에 있죠 왼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고친 것은 앞쪽에 왔죠 원본은 여성이 뒤쪽에 놓으면은 원본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원본 보기를 눌르면은 뒤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하고 저 위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죠 이것을 터치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어요 최종적으로 자 이 사진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두 분이 지금 미술관에서 사진을 감상하고 있죠 자 이것을 이 남성이 이쪽에서 보고 있는데 이 남성을 이쪽에 가져오게 이쪽 사진을 보는 것으로 처리해 보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이 생성 인공지능 생성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메뉴를 툭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남성의 테두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남성의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요 틀린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놓습니다 손을 놓으면 이렇게 남성의 테두리에 점선이 생기죠 이것을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놓습니다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삭제가 있죠 여기 삭제가 있고 다시 다시 원본으로 되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이건 원본으로 다시 되돌아가볼게요 툭 터치하면 다시 되돌아가버렸죠 다시 생성해야 되겠죠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 짐이 이제 두 번째 할 때는요 테두리를 안 눌러도 눌기만 해도 아까 우리가 테두리를 이렇게 그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하단에 여기 생성을 터치합니다 생성을 터치하면은 이미지를 채우는 중 채우고 다음에 사라진 영역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라진 영역을 추가해서 새로운 사진을 그렸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주 멋지게 했는데 아까 이 남성이 이 등보스에 이 하나의 그 뭐랄까 화분을 식물을 하나 그려놨어요 인공지능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하단에 원본 보기를 터치해 보겠어요 원본 보기를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남성이 오른쪽으로 왔죠 원본 보기를 놓으면은 다시 왼쪽으로 가고 여기에 식물이 하나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원본 보기를 누르면은 원본이 되고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진이 대상이 인물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완료를 표치하면 되겠죠 완료를 표치하고 그 다음에 저 상단에 있는 다른 여기 상단에 있는 다른 파일로 저장하기를 터치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다른 파일로 저장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뒤로 가서 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이 세 가지 영상 있죠 영상이 이 밑에 원본하고 이렇게 구비되게 별도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사진 속에 있는 대상 사람만 아니고 어떤 물건도 됩니다 물건에나 어떤 개체를 오브젝트를 갤러리에 있는 포토 에디터를 이용해서 생성이란 메뉴를 통해서 이동을 이렇게 감쪽같이 인공지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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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